가요. 나요. 나 잘 안 가요. 아니 되게 신기하네. 신기하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언니는 찍었어. 언니는 찍었어. 어 이런 게 있군요. 나 찍는 게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찍으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고. 거울이 둘이 오늘 만났으니까. 되게 잡히거든요. 아 이걸 거울로 이렇게 보고. 저기서 이렇게 좀 보고. 이제 준비하고. 준비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게 하는 건지. 저는 그냥 모르니까. 호기심해. 나랑 좀 놀아줄래. 우리가 지금. 평생에서 자꾸 있거든요. 처음에는. 언니가 나랑 좀 놀아줄래. 내가 할 때. 오늘은 내가 나랑 좀 놀아줄래. 내가 하는 거고. 언니가 내가. 언니가 내가 이거. 그럼 올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 그러니까 가끔. 어질성이면 나랑 맞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그게 구현을 내는 게. 사람들이 구현을 내는 게. 우리는 빨리 좀. 출력. 출력. 출력해. 어. 나 깡깡. 출력하려라? 이렇게. 그렇게. 어. 다 기획을 잡았나 보다. 이런. 그냥. 막. 그림이 막. 그려졌나 보다. 이러면서. 어. 그건 맞아요. 언니랑 하면. 잘할 수. 그러고. 어떤. 어떤 기획을 한 것일까. 그리고 옆에서. 난 놀면 되는 거지. 나 부담없이 오라고 한 거였잖아. 맞아요. 맞아요. 유튜브의 세계는 이렇게 피나는 노력과 피타버린 추운데 떨면서 이걸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대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을 세워서 없는 사람들은 아 나 유튜브 하면 처음에 이렇게 하겠구나. 약간 호흡지에다 딱 놓고 했지. 그리고 또 오늘 느꼈던 게 우리 남편이 어제 딱 텔레비전을 틀고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머리 아파. 진짜 진짜 아줌마. 그러면서 이제 후보도 공략을 보는 게 아니라 오세훈의 관상은 어때? 오세훈 관상은 어때요? 오세훈 관상은 어때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토론을 안 돼.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갖고 아 이게 이게 토론을 안 들어보면 이제 이 사람의 이 말을 하면서 한 시간 동안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랑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는 뭐 이제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게 날빨이 워낙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려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랬는데 어우 내가 토론회도 보고 이러면서 봤는데 언니 나와봐! 이래요. 언니는 저희 마을에 그러니까 저희 광진구에 저는 부위 2동에 살고 언니는 광장동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웃 주민이고 또 되게 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친해질 거예요. 앞으로 친해지려고요. 나랑 좀 놀아줄래? 를 통해서 같이 친해져보려고 해요. 몰랐는데 언니가 저랑 머리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시고 오늘 나 원래 이렇게 머리 똥머리 하고 다니는데 오늘 어 그래요? 처음인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앞으로 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땠어요? 나랑 좀 놀아줄래? 유세 현장 덕분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런 이런 좀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언니 다음에 언니랑 같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저희 나랑 좀 놀아줄래? 네 그거는 좀 나중에 네 그래서 오늘은 맞대기만 맞대기 잘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어주세요. 밥은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나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support ega Progress 생각이 좋아 시작 춤 Sensел thren sitä 또 JO stability anticipated friendship nail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